자, 딱 맞춰오네? 또 이거 뭔지 그거 가니는 두꺼워 두꺼워 봤어? 딱 맞춰오네 맞춰오네 어디갔어? 오라오네 내가 이제 한잔 이렇게 따른다 운전하는 사람도 다 와야지 내가 차도 이제 끌고 와야되겠네 형아이 차도 가지고 와 형아이 차도 가지고 와 그댈 졸깎아이 안 넣는건가? 졸깎아이 안 넣는건가? 어? 졸깎아이 다 먹는건 아닌가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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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예전부터 투자하면 이익을 줬어, 우리 절에나는 이익을 줬어. 다 세차 말리도 안 하고 아파도 많고 아파도 많고 차라리 되게 좋아하잖아요. 좋아.